안녕하세요. 머털쌤입니다. 코드업 문제 해결 1358번 해결해 볼게요. 앞에서는 별찍기의 기본적인 피라미드 원리를 설명을 드렸구요. 이번에는 이 별찍기 삼각형 다섯번째 거 358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358번 삼각형 출력하기 다섯번째 거 어떤 수 n을 입력받으면 다음과 같은 삼각형을 출력한다. 여기서 입력되는 n은 반드시 홀수이다. 그래서 3부터 99까지의 홀수 중 하나가 입력된다. 라고 했을 때 출력 결과를 보면 5를 입력하면 이렇게 출력하시오. 차이가 있네요. 우리가 5를 입력했을 때 저번에는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5를 입력하면 이걸 출력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줄, 두줄, 세줄, 네줄, 다섯줄 해서 이렇게 다섯줄을 출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5를 출력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일 마지막 단에 있는 별이 다섯개 입력된 값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7이 입력되면 이렇게, 9가 입력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앞에 거보다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면 일단 공백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공백 부분의 삼각형, 공백 삼각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백 삼각형의 규칙을 찾아보면 일단 입력된 개수에서 반을 자르고 그거에서 마이너스 1씩 되면 되겠다라는 게 보이네요. 자, 반을 자르면 5의 반을 자른다라는 말은 5를 나누기 2하면 2는 2하고 나머지 1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이건 7은, 7을 나누기 2하면 3이고 나머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을 찾을 수 있죠. 하나, 둘, 셋. 여기 1을 찾을 수 있고요. 여기 4는 하나, 둘, 셋인데 4를 찾아야 되잖아요. 4는 9 나누기 2를 하면 2, 4, 8 나머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수로 나눠버리면 이 몫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 값을 가지고 이 값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점점점점점 하나씩 줄어들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가면 여기 삼각형은 해결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별을 찍어야 되겠죠. 별을 찍기 위해서는 1, 3, 5네요. 1, 3, 5를 찍으면 되고 여기는 7까지니까 1, 3, 5, 7이고요. 여기는 9죠. 그러면 9가 들어왔을 때 9까지 하면 되죠. 1, 3, 5, 7, 9.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1부터 9까지 그죠? 들어온 값은 n이라고 하면 n까지 2씩 증가하면 2씩 증가하면 1, 3, 5, 7 여기가 9다라고 했을 때 2씩 증가하니까 2씩 증가하니까 뭐가 나와요? 아하 1, 3, 5, 7, 9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하는 거 그러면 삼각형 별 찍는 삼각형 반복하는 것도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1부터 2씩 증가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여기 한 줄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한 줄씩 찍어야 되는 거. 한 줄씩 찍어야 되는 부분은 또 for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for문이 들어갈 때 몇 번을 찍어야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5가 들어왔을 때 3을 찍었어요. 7이 들어왔을 때 4를 찍었어요. 9가 들어왔을 때 5를 찍었어요. 그러면 5가 들어왔을 때 3을 찍었다는 말은 반에서 플러스 1이네요. 여기다가 뭘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누기 2. 5 나누기 2 하면 2죠. 2에다가 플러스 1 여기에다가 플러스 1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이 반복 횟수가 나오네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순서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서도 한번 만들어 보러 갈까요? 자, 이제 순서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 선언을 했고요. i, j는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고 n은 입력을 받을 것이고 카운터는 나중에 요거 값을 여기서 어떻게 했었죠? 1씩 계속 마이너스 시켰잖아요. 계속 1씩 마이너스 시킨 거 기억나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거 가지고 하는 부분을 할 겁니다. 자, 다음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제일 처음 이 한 줄을 출력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한 줄 출력하는 거 이 한 줄 출력할 때 몇 번을 출력해야 되느냐?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출력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 이 세 번을 출력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얘가 아까 나누기 했었죠? 언제까지 했었냐면 0 2 4 6 이렇게 증가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 때는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까지 반복하니까 n 마이너스 1 n이 5 라고 했을 때 n이 5 라고 했을 때 세 번만 반복하면 되니까 그래서 0부터 n 마이너스 1 까지 반복해라. 그래서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라. 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여기 n 플러스 1 이라는 거 아니까 여기 cn t 플러스 1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1씩 계속해 줄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나누기 2행 값 여기는 2행 값 여기는 마이너스 1행 값 마찬가지 여기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것을 해 줄 거예요. 공백을 공백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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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n은 cn t는 계속 증가를 할 거고요. 자 이제 공백을 찍어 보러 가겠습니다. 공백 여기 공백을 찍을 거고요. 자 j는 0이에요. 자 j는 0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j가 n 나누기 2 마이너스 cn t까지 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이죠. 그래서 5 나누기 2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cn t는 1이니까 그러면 요거 하면 2가 나올 거고요. 점은 없어집니다. 정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하면 얘 값은 1이 되겠네요. 그죠? 0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그래서 공백을 찍어라 해서 여기 공백을 찍는 겁니다. 공백 찍고 다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뭐예요? 더하기 1을 하래요.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 공백을 찍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플러스 1을 냈더니 2가 되겠죠. 2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죠. 여기서 폴스가 되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 라고 하면 또 계산이 바뀌겠죠. 이제 여기에서 cn t가 뭘로 돼요? 이렇게 돼서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cn t가 플러스 1을 내서 2가 되겠죠. 그러면 2가 되면 여기는 뭐가 돼요? 2 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공백이 되고 그죠? 다시 1을 플러스 하면 바로 여기에는 공백을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고 다시 해석하면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은 여기가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마이너스 1 0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찍지 않는 거죠. 여기는 찍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앞에 공백 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했어요. 다음은 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찍을 때 여기서 i는 지금 제일 처음이라고 할게요. 제일 처음이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이라고 했을 때 i는 지금 현재 얼마예요? 0이죠. i는 0 j j도 0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랬을 때 j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j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건 뭔 말이에요? 지금은 참이죠.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출력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를 출력을 하나를 했겠죠.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더니 1을 더하래요. 그죠. 그럼 1 됐죠. 1을 했더니 여기서 0은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false죠. 여기서 끝. 바로 빠져나갑니다. 줄바꿈했죠. 그러면 여기서 줄바꿈을 하고 다시 바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로 올라갔더니 2를 증가시키래요. i를 2를 증가시켰더니 i는 0에서 2가 되어있겠죠. 그리고 공백을 해서 이거 아까 공백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별을 찍을 거예요. 0부터 다시 시작하라네요. 여기서 0부터 시작을 해요. 0에서 시작을 해서 0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어 찍어. 1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어 찍어. 그래서 이렇게 찍고 찍고 두 개 찍었죠. 다음에 3 여기 2죠. 2는 2보다 작거나 같다. true죠. 그래서 여기서 찍어. 그리고 또 1 증가해서 3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죠. false죠. 그래서 끝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를 증가시키래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4가 되겠네요. 맞나요? 0에서 2를 증가시키면 2 2에서 2를 증가시키면 4 그죠? 그리고 0부터 시작하죠. 다시 0 1 2 3 4 5 있을 때 0은 작거나 같죠. 4도 작거나 같죠. 그래서 몇 번을 찍어요? 1 2 3 4 5번을 찍죠. 1 1 2 3 4 5번을 찍고 5가 되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가 false가 되니까 끝 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 4보다 작거나 같다가 6이니까 6은 아니죠. 그래서 뿅 하고 빠져나와서 끝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카운터를 준 이유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 순서도 이 문제가 이 푸는 방법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주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나름대로의 코드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까 하나라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 더 다양하고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코드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제 잠깐 영상 멈추시고 혼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 작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였죠? 네 변수 선언하겠습니다. int i, j, n, c, n, t 하고 저는 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누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입력 받아들여야 되겠죠? sc, an, f 가로 열고 %d 하고 n%n 그 다음에 세미컬럼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아들이고 이제 여기 for문 반복하러 가겠죠? 여기 이제 여기 for문 갑니다. 그래서 for 가로 열고 i로 시작을 하는데 i는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0부터 시작을 하고 n-1이니까 4겠죠? 4 i는 4라고 적으면 되겠죠? 4 그런데 4 라고 적으면 안되죠? n보다 마이너스 1을 하는데 이것과 어때요? 이것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죠? 이렇게 적느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으면 어떨까요? 이것도 4잖아요. n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그죠? n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한 거랑 이렇게 표현한 거랑 같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적어야 되죠? 여기가 이 꼴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적는 거 두 가지 표현 방법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더 간략하게 하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에 이식 증가하는 거죠. i++는 1식 증가하는 건데 2식 증가하는 건 어떤 거? 이거 배웠나요? 플러스는 하는 거 배웠죠? 생각나나요? 이렇게 플러스는 해서 복합 연산자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자 여기 봤더니 cnt는 cnt 플러스 1을 하래요. 그래서 cnt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순서도에서는 이렇게 적어야 돼요. 순서도에서는 이렇게 적어야 되고 순서도에서 cnt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적지 마세요. 왜냐하면 콧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아무거나 해도 다 알아둘 수 있도록 하는 이 증감을 사용하시면 더 낫겠습니다. 다음에 또 들어왔더니 반복이 있네요. for 가로열고 j는 뭐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죠. 다음에 j가 작거나 같을 동안 뭐보다? n 나누기 2 마이너스 cnt 보다 1식 증가하면서 반복해라. 그죠. 1식 증가하면서 반복해라. 무엇을 printf 가로열고 공백을 찍기를 반복해라. 그리고 다 찍었니? 그럼 나와서 또 반복해라. 무엇을 이게 별 찍기를 반복해라. j는 뭐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j가 작거나 같을 동안 뭐보다? i보다 그리고 1 됐나요? 1은 뭐예요? j++ 1식 증가하면서 라는 뜻이죠. 그리고 print printf 가로열고 이제는 뭐 찍어요? 별을 찍어라. 이렇게 나와서 다 찍었으면 줄바꿈해라. print printf 가로열고 % 역슬래시 n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미컬러 이렇게 코드를 적게 되면 처음에 얘는 이거 반복 전체 한 행식 출력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다음에 얘의 반복문은 여기에 공백을 찍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는 별을 찍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줄바꿈 그리고 여기 cnt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서 한 칸씩 한 칸씩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cnt를 사용했다. 물론 이것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11번 어이구 뭐가 틀렸나요? 여기 그때 제가 말했죠. 이런 거 실수 잘한다고 여기에 신표가 있으니까 여기도 신표로 따라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실수 하면 안 되겠습니다. f11번 오하고 엔터 쳤습니다. 어때요? 같죠? 그 다음에 f11번 9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됐으면 제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a 컨트롤 c 제출하러 가볼게요. 네 정답으로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별찍기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별찍기는 또 다른 모양 별찍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별찍기는 피라미드 다음에 나비 모양 다음에 다이아몬드 모양 이거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